Qiso 승즌 동 найд시 corrid exec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eeeee 프로 게임단 미드를 맡은 크라운이 이민호입니다 오랜만에 대회에서 하는 경기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실수도 적게 해서 게임도 잘 풀리고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지금은 첫 경기이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겼다 이런 게 없고 지금은 운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못하는 미드라이너가 없어서 어떤 선수랑 하든 부담이 조금씩은 있는데 굳이... 그냥 뭐 다 부담이 있어서 딱히 특별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혼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 이제 긴장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노래를 듣고 있어서 보통은 제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는 스타일이라서 날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장르도 틀리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비밀로 할게요. 락스전도 뭐 일단 그때 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롤판이라는 게 하루하루 다 틀리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평소 연습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2대0 혹은 2대1이라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잘 써서 그걸 이제 그 전략으로 이득을 보면 좋은 거고 만약 그 전략으로 이득을 못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선택이 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랑도. 이렇게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가까이서도 응원해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날이 계속 더워지니까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